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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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수 소리도에 173mm의 비가 왔고요. 신안 하태도는 105mm로 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의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무척이나 강한데요. 진도와 완도, 해남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으로는 현재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서부 앞바다, 남해서부 전해상 등의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때문에 현재 목포항과 완도항에서는 일부 구간의 여객선이 통제되고 있는 만큼 밖길 이용객들은 운항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기온 17도에 머물겠고요. 해남과 완도는 19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수요일인 나일은 예년 이맘때 봄날씨를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도 우리 지역에는 비구름이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수요일인 나일은 예년 이맘입니다. 수요일인 나일은 예년 이맘입니다. 수요일인 이 시각 세계는 인세 자체가 세계 세계적 개혁의 자체 세계 세계적 개혁의 가사 세계적 개혁의 아프터 savy su 세계적 개혁의 이 시각 세계적 개혁의 세계적 개혁이 세계적 개혁의 세계적으로 다 esses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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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번여ähm IS 햄습니까? 예 여러 창조사 cor texto. 좋은데 thank you. 좋은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때인데 색색을 넣었다고 합니다. grotes 필요한 점이 많아서 살펴보는 상관없는 부품, 우리가 하는지 확실한 방법이라기만 하고 우리가 이런 점이 아닌가 삭제적으로 제작진에 인한 지금 우선 안받는데 일부 케이스의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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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ού metropolitan의 대한민국 청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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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